조선시대 사람 박유붕은 비범한 관상가였다. 그는 자신의 관상을 보고 액구가 되어야 출세길이 열린다는 점괴를 얻고 스스로 한쪽 눈을 찔렀다. 그는 한양으로 갔다. 운영궁의 왕기가 서려있음을 직감하고 그리로 찾아갔다. 운영궁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집이다. 대문 안을 들여다보니 마당의 한 꼬마가 제기차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다.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얼굴에서 왕의 기운을 읽는다. 그는 넙죽 엎드려 상간마마라고 외쳤다. 그리고 대원군에게 이분은 임금이 되실상이니 절대 누설하지 마시라고 당부했다. 초라한 몰꼴을 한 나그네의 느닷없는 말에 황당했지만 대원군은 내치지 않고 물었다. 뭐를 조심할까 박유붕은 거두절미하고 딱 한마디만 했다. 몸조심하십시오. 하여튼 미친짓을 하든지 그른짓을 하든지 때를 기다리란 말이었다. 언제쯤 보유에 오를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4년 뒤라고 대답했다. 4년 뒤 12살이 된 명복은 실제로 왕위에 오른다. 그가 고종이다.